경복 역할 상황극 본놀이 금지 자기만의 캐릭터 대화 소설 금지 댓글 침묵놀이 유치한 무개념 댓글놀이 금지 현재 유튜브가 언더테일 캐릭터 본놀이 유치한 무개념 댓글놀이 문화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좋아 한번 해볼까 헤헤 나는 예쁜 역회를 시작해야지 아이고 아이고 허리 아프다 아 뭐야 씨발 해골 캐릭터밖에 없어? 여자 어딨어 아휴 그나마 정상이내로 해야겠어 이름이라도 멋지게 지으면 되지 뭐 뭘로 할까 제트 지존전 섹스? 티 없이 맑은 아이? 리얼리티를 위해 캐릭터명을 실제 귀노테일 주민 이름 중 랜덤으로 생성합니다 아이씨 박필수 캐릭터가 만들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뭐여 캐스트인가? 좋아 저 캐스트다 창고에 집을 가져다 소죽을 써보자 몰라 이게 몇 년째 있는 이 정도는 가쁘다지 소죽수기 완료실까지 남은 시간 31분 47초 아휴 위치 휘발 이제 1분 남았다 1분이면 소방 완성이야 뭐야 이거 뭔 소리야 초콜릿이 없으면 죽어버리다 아휴 그만대로 아휴씨 뭔 게임이 시발 이래 시발 시발 시발